안녕하세요. 이태원 대표입니다. 요새 봉준호 감독, 기생충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. 아카데미상을 정말 4개나. 더불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BT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서울권에서도 한류가 대단한 것 같아요. 근데 만화,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특별히 웹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웹툰이 저희 나라가 종주국인 거 알고 계시죠? 저희 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. 국내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이미 활성화 돼 있고 또 네이버, 카카오를 중심으로서 글로벌하게 지금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저도 입시학원 만화 관련된 입시학원부터 한 20년 거의 가까이 만으로 17년 됐습니다.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입시 제도 자체가 조금 아직도 트렌드하게 가는 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솔직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웹툰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확장이 되면서 그 많은 대학이 이제 만화창작학과 요즘에는 웹툰학과라고 아예 명칭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. 근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웹툰학과가 그렇다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학벌 중심의 스카이대에는 사실 이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는 않아요.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가 뭐 내가 어디 학교 나왔어 어느 학벌이야 뭐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컨텐츠로 승부해야 되고 작품이 나와야 되고 유명한 뭐 작가님 허영만 씨 우리 옛날에 뭐 이현세 씨 우리 또 윤태우 선생님도 아시는 여러분도 아시죠? 되게 유명한 작가님도 유명하신 분들이 뭐 또 이렇게 학교랑 상관없이 정말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만화 작가 되신 분이 많이 있어요.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이게 이제 학문으로 또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이제 뭐 청각문화 산업대라든지 뭐 여러 전문대 또 그 외에 아까 4년제 대학에서도 이런 학과가 지금 되게 활성화 되고 있고 인기가 있죠.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작가가 되는 그 비율이 10%를 못 넘어요. 내가 뭐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진학한 학교인데 근데 왜 그럴까요? 좀 아쉽지만 너무 이게 예전에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그 만화라는 전공이 어떤 입지 실기를 하게 되면서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어떤 테크닉 위주의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해요.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훌륭한 웹툰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거 분명한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이제 교육 부분에 있어서 더 엔터테인먼트화 되고 더 전략화가 되고 또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.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장비 보급률이 굉장히 좋아졌고 저희도 이제 입시도 중심적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으면서 또 디지털 장비를 또 같이 보급화해서 아카데미에서 뭐 신티크라든지 이런 장비를 통해서 그래픽 툴도 배우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렇게 대학도 진출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 좋은 소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들이 요즘에는 포트폴리오 전형도 많이 하면서 그 포트폴리오 전형에서 이런 어떤 디지털로 그린 어떤 작품들을 많이 인정하고 있죠. 저희도 이제 유학 클래스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100%로 해도 장학생으로 이렇게 선발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4년 이때 유명한 한국중앙예술학교도 우리 학생이 이제 디지털로 다 그렸는데 뽑혔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대학에서는 그런 장비를 다 갖추고 디지털로 뭐 시험을 본다 이런 거 쉽지는 않겠죠. 하여튼간 그런 흐름에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. 뭐 교육이라는 게 또 이렇게 교육적인 어떤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인 환경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. 그래서 저희가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봉준호 감독님께서 그 시나리오하고 그런 작업들을 커피숍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. 왜 그러겠어요. 거기가 집중이 잘 되고 편안하고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육적인 환경을 저희 옛날부터 전부터 되게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창조를 해야 되는 창적 환경 또 마음이 편안해야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편안한 분위기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장비 포토샵이나 이제 클립스튜디오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가지고요. 정정당당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저희 아카데미에 있는 이제 또 스페셜한 클래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. 이제 뭐냐면은 웹툰 포트폴리오 클래스입니다.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인가 제가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 클래스 쏘아라는 클래스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와 이제 좀 비슷하게 이 클래스는 이제 정말로 웹툰을 좀 해보겠다라는 이 길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어떤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 그렇게 그런 분들이 어떤 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량이 필요해요. 그 역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술학원에서 드로잉이라든지 테크닉을 굉장히 위주로 많이 배우잖아요.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주제 표현 능력이죠. 그 상황 표현이라든지 칸만화 이런 걸로 이제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.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. 조금 안타까운 건 입시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 때 이제 뭐 창작이라든지 뭐 이렇게 단편 웹툰 뭐 좀 플랫폼에 옮기는 그 습관들 이런 걸 기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. 그런 여파가 이제 전문대 2, 3년 그 사이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대학 이후에 바로 이제 연재 들어가는 분들이 작가님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클래스를 좀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도 기본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이제 한 차원 더 넘어서 스토리를 구성하고 기획하고 그거를 디지털 웹툰을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. 저희가 이제 그 한 뭐 AB 엔터테인먼트라고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경험 많은 레진 코믹스라든지 다 각종 어떤 이제 PD 학교를 마치고 전문가 영역을 밟은 또 전공자 출신들이죠. 다 그런 분들, PD님들 4분이서 저희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소속 작가 한 50여 명의 작가하고 현재 한 10작품 정도 저희가 인재를 진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웹툰 산업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그 정보와 힘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웹툰 아카데미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현직 지금 연재하거나 잠깐 휴식 중인 작가님들 100%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클래스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클래스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. 진짜로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이제 예선도 통과하고 플랫폼에 배운 학생들이 작가로 데뷔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 클래스는요. 웹툰 작가들이 직접 웹툰을 가리키고 그 작가님들이 다 대학에 입시를 경험했던 그런 선생님들이 다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입시를 이제 목표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입시 전문가가 붙어가지고요. 컨설팅을 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뭐 대학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전해서 요거를 준비하다 보면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PD님과 만나보고 우리 현업 작가들한테 배우다 보면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훌륭해지고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을 흐른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단편을 작가님들과 소통하면서 배우게 되고 자기 거를 하다 보면은 제 생각에 그 작가 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대학을 가더라도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게 이제 현실이고 그런데 뭐 여러 명의 작가님들한테 소통하면서 배우고 정보를 알게 되면은 이게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또 이렇게 어떤 단편 웹툰을 준비하는 거 요즘에 뭐 이제 공모전 준비하잖아요. 공모전 준비를 같이 하더라도 정보가 굉장히 뛰어나고 또 세상 어떤 이 웹툰의 어떤 트렌드 같은 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다 이거죠. 그러면서 준비하면은 아 뭐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건 정말 다르잖아요. 막연하게 준비하는 거 그래서 그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. 특히나 뭐 이제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픽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. 그런 우리 학생들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최근에 이제 기억나는 거는 저희 이제 뭐 이 학생 아마 재수생이 있고요. 어느 정도 이번에 이제 합격을 한 재수생인데 필력이 되게 좋아요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합격과 동시에 저희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소속을 해서 지금 이제 작품을 연재할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.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저희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뭐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 교육 특히 이제 웹툰 교육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특집으로 또 한번 시간내서 전문적으로 한번 집중 조명해서 여러분께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짧게 이 클래스에 비해서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. 여러분도 계속 이제 힘내시고요. 꿈은 이루어집니다.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여러분도 다 훌륭한 멋있는 작가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아 깜빡하네요. 구독, 좋아요, 또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십시오. 네 그러면 여러분들 더 좋은 하루 될 줄 믿습니다. 파이팅!